비해당 5형제형 비해당지기 이야기 무학대사를 생각한다 소리마당 창립 1년이 지나 창립 공연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던 공연연 여름은 정말 뜻있는 해였다 막 출발한 개인단체의 공연이란 항상 그렇듯이 한 사람 후원자 없이 모두 자비를 털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다 그 여름에 나는 아끼는 악기를 팔아 공연 비용에 써야 했고 다시 모자란 돈을 메우려고 하루도 쉬지 않고 초등교부터 유치원까지 몇 군데를 뛰며 버려야 했다 성황리에 마친 공연 후에 뿌듯한 마음이 아직 남아있던 어느 날 국립국악원 홈페이지에 소리마당 공연관람 후기가 올라온 것을 보고 내심 놀라웠다 어느 사람이 우리 공연에 관심을 두고 글을 올렸을까나 국악을 좋아하는 만화가라는 닉네임의 주인공이 바로 무학대사였음은 몇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이다 내용인즉 마누라의 국악공연 관람에 무심코 맨발의 자전거 바람으로 따라 나섰다가 좋은 공연을 보았다는 것으로 기억한다 그의 부인은 풍물을 사랑하고 태평수를 즐기는 분이신데 소리마당을 드나들게 되며 국악을 좋아하는 만화가와 한 방 쓰는 사이임을 알게 되었다 세상의 모든 만화가가 무학보다 모두 잘나서 그들은 잘나가고 무학은 그들보다 못나서 지금처럼 궁색한 하루하루를 보낸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무학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심성을 가진 사람이다 무학은 아직 한 번도 성인 만화를 그려보지 못했다고 한다 무학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돈벌이 안되는 교육만화나 그리고 있으니 집안에 쌀이 떨어지는 날이 있는 날보다 더 많았음은 환히 보인다 10여 년 전 어디 돈 쓸 일 없을까 할 정도로 괜찮았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은 눈이 조금 침침하다는 핑계로 안경점에 가서는 떡 하니 대단히 비싼 외제 안경과 당시 최첨단이라 대단히 비싸게 굴던 누진 다초점 안경을 맞춰서 폼재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 도무지 이 누진 다초점에 나는 적응이 되지 않았다 호되게 주고 맞춘 안경이라 버리기는 아깝고 간직하고 있던 명품 메가더형 안경이 있었다 나는 가끔 외출 씻어보기도 하였는데 촌스럽고 택시기사 같다 얼굴은 안 보이고 안경만 보인다는 칭찬보다는 안쓰러운 평만 들었다 나는 얼굴이 둥글 네모난 데 무학은 갸름한 얼굴이다 바로 메가더와 비슷한 두상이다 어느 날 소리마당을 찾아온 무학은 커다란 메가더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참 촌스럽고 그냥 공부만 죽으라고 하는 얼틴 공부벌레 같았다 올커니 이제야 안경의 임자를 만났도다 예상대로 그 안경은 무학대사의 맞춤 안경이었다 갸름한 얼굴에 꼭 막는 메가 안경은 공부벌레에서 이지적인 교수상으로 약간은 날카롭게 안경 속에 선한 눈망울은 고뇌하는 예술인의 고민이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안경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너무 많이 했다 무학은 이제 자유인이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부터 무학은 자유인의 행복이란 메시지를 시도돼도 없이 마구 날려보낸다 자유인의 행복 001 내 꼭대기는 머리 그 위에 하늘 초저녁 별 총총 새벽별 촌총 내 머리 별되어 오르고 희망의 별머리에 반짝인다 오줌 누며 별보다 자유인의 행복 002 몸통 직경 3cm 등선전장 12cm 거대 곰뱅이가 내 손에서 논다 혐오벌레와 입맞추기 자유인의 행복 003 5일장엔 사람이 있고 돈이 있고 돈 따라 도는 물건이 있다 그곳엔 추억과 애환이 있고 옛날과 미래가 있다 50년을 영천장 지킨 노파가 있다 장돌뱅이 자유인의 행복 004 새벽 올림픽 대결을 넘다 다리 위에서 큰 소리를 욕지거리를 강에 대고 외쳤다 다리 위에서 오줌 싸기 자유인의 행복 005 거짓말만 하는 사람 하도 많으니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여하려 오 친구야 어딤에 갈까 방의경이 작사 작곡하고 서유석이 노래한 친구야 알리기 자유인의 행복 006 가난한 아빠는 돈을 위해 일한다 부자 아빠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한다 로버트 가요사키의 부자와 빈자 가난과 풍요의 생각 훔치기 새벽 적지 007 버릴 거 버리며 왔습니다 버려선 안 될 것까지 버리며 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윗글은 지난 일주일여 동안 무학이 날려주던 메시지다 안동에서 서울로 다시 영천으로 방황하며 자기를 찾는 무학의 모든 고뇌와 열정과 분노와 열등감을 볼 수 있는 메시지다 나는 한마디도 답을 주지 않았다 그러한 행위가 오히려 그의 자유스럽고 그것을 즐기는 방황과 적당히 지쳐가는 육체와는 달리 서서히 마음 깊은 꽃 한두 겹 쌓아가는 그의 어떤 고집스러운 생각에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어느 날 대스타가 되는 것을 상상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학답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집안의 자기 서재에 더 많은 LP 음반이 쌓이는 것을 즐길 것이며 항상 좋아하는 음악이 쉬지 않고 흐르는 것에 대만족할 것이 틀림없다 또 한밤중 일하다 말고 궁실궁실 무어 먹을 것이나 있을 거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적당히 널려있는 과일이나 치즈 조각 같은 것이 있으면 그놈들을 벗삼아 요기하며 그는 다시 밤새도록 그의 예술 세계에 빠져들 것임이 틀림없다 아이들이 용돈이나 책 구매에 필요하다며 손을 벌릴 때 당장은 못 주더라도 며칠 내로 또는 일주일이 조금 넘는 그런 서로 서먹한 관계가 너무 오래가기 전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잔수입이 생긴다면 그는 더는 욕심을 내지 않을 것이고 그는 지압이로서 가장으로 할 일을 했다는 것에 뿌듯해하기도 할 것이다 어느 날 아무도 없이 홀로 집을 지키며 다시 지필에 열중하다 문득시장끼의 밥통을 열어보았을 때 적당히 누랜 밥이나 식은 밥이 있다면 그는 그것으로 김치 한 조각에 하루를 배불리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날 집안에 식량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그는 며칠 후면 타게 될 원고료를 생각하며 여전히 밝은 모습으로 적당히 내핍하며 아마도 어쩌면 그는 제일 싸게 먹을 수 있는 라면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 싸게 드는 국수에 간장으로라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훗날 무학이 약간의 여유가 생기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것은 돈 안 되는 국악세계에 들어와 막막한 가운데에서도 막연히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고 희망을 품는 인역과 비슷한 놈이 하나 더 있기를 바라는 정말 이기적인 욕심일지도 모른다 급기야 그와 나는 그런 처지를 성공하지 못한 예술인들이 흔히 하는 순수 예술을 한다는 빌미하에 그것을 제일의 변명거리로 살며 기득기득할지도 모르겠다 길길 그려 예술인은 가난한 것이야 하고 말이다 무학생각 이 글을 보았을 쯤 자유인이 인터넷에서 사용한 별명이 무학대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대사를 달기에 너무 건방진 것 같아서 그걸 떼버리고 그냥 무학이라고 합니다 이 글은 아마 2006년쯤에 소리마당 대표 현암 선생이 나를 생각하여 적은 글로 지금 보아도 마음이 찡합니다 글 소리마당 대표 현암 최순극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